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2015년도 3월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빈칸 문제죠? 당연히 우리 어디서부터 읽는다?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Try not to wait. 자, 뭐예요? Not to try, not to wait. 뭐, 기다리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언제까지요? 빈칸 할 때까지. 자, 때, 무슨, 어떠한 시간, 조건 이런 게 나오겠죠? 때가, 이때까지는요, 이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읽고 바로 위로 넘어갈까요? 뭐 그것도 좋지만요, 우리 바로 뒤에 이렇게 조언을 했다면 뭐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가 나올지 한 번 더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빈칸 앞뒤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try not to wait until 뭐 뭐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언제예요? When you have a newborn baby. 당신이요, 신생아가 있을 때, 신생아를 기르고 있을 때, 뭐 이런 얘기겠죠? Preparing food.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will probably take longer than usual. 다, 신생아를 기를 때는요, 보통 평소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당신이 start, 시작해요. 같이 때가 나오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자, 만약에 당신이요, 시작합니다. 언제요? You are already hungry. 계속 배고플 때요. 이미, 안 미안해요. 이미 배고플 때요. You will be absolutely. 당신은 정말 starving before the food is ready. 언제요? 정말 배가 고플 거예요. 거의 굶어 죽을 거예요. 언제요? 그렇죠. 음식이 준비되기 전에요. 자, 그러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When you are starving and tired. 당신이 배고프고요. 지친 상태라면요. Eating healthy is difficult. 뭐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먹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건강하게 먹는다는 건 어떤 거죠? 네, slow food로 먹는다는 얘기인데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들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화자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뭐 하지 않게? 아, 그렇죠. 혹시 너 너무 배고플 때에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봐 볼까요? 거기. 자, 당신의 아기가 뭐 밤에 운다 아니죠. You find a new recipe. 레시피 아니겠죠? You are really hungry to think about eating. 뭐 비슷하네요. 자, 4번. Your keys finish all foods. 키스가 finish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You feel like. 뭐뭐 하는 거예요? Taking a nap. 잠을 자는 거죠. After a heavy meal. 자, 지금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아, 너무 배가 고프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게 하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아, 선생님 이거 처음부터 읽지도 않았는데 너무 그냥 막 푸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우리 이렇게 읽어보시면서요. 아, 여기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네. 빈칸 뒤에 계속 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 하는데 여기 나오는 때들 봅시다. 여기 나오는 때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때들이 다 어때요? 배가 고플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되는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그렇죠. 배고픔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 문장의, 이 지문의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어, 배고픈 걸 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럼 뭐예요? 아, 맞습니다. 밑에 보기에서 배고픔을, 배고픔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찍으면 되겠죠? 여기 배고픔인 상태, 미안해요. 트라이 나시니까요. 배고픈 상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답은 3번이 되고요. 나머지 문장들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빈칸 문제 꼭 처음부터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꼭 다, 처음 뭐 다 채워서 읽으면서 모든 걸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밑으로 가는 방법도 있구나.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는 방법도 있구나.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학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